유통과의 대표적 콜라보레이션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던 곰표 밀맥주와 관련해 제조사였던 세븐브로이 맥주와 상표권자인 대한제분의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세븐브로이가 곰표 밀맥주 재출시와 관련해 법적 공방에 나서자 대한제분이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선 것이죠. 주류업계에 따르면 세븐브로이는 지난 5월 법원에 곰표 밀맥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이달 15일에는 대한제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세븐브로이 측은 대한제분이 자사 기술을 경쟁사에 전달해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 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세븐브로이가 언론을 통해 제기하고 있는 디자인 및 해외수출사업 탈취 등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법적 공방 여부로 추후 콜라보 마케팅 문화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김초범입니다.